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감독한 주창윤이라고 합니다. 기완 씨는 나인데 영화관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 중에 또 저의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로의 영화를 맡은 조정석입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영화 어제 개봉했습니다. 개봉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일이 잘 꽉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상두역의 유재명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소중한 시간 저희 영화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서 빨리 나가셔서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소중한 분들과 전상두역도 좀 하시면서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대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도 뜻깊은 날이겠지만 사실 저희 배우들도 굉장히 뜻깊은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객석에 꽉 찬 모습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위로받고 가는 듯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 영화는 행운의 편지와 같아서 일주일에 일곱 명씩 전팔라셔서 미리 불행을 막아보신 거라.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행복의 나라에서 최용남 역할을 맡은 배우 송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79주년 광복절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승리자이시고 애국자이십니다. 저 행복의 나라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그 감동이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태주 대령 아내 옥정혜 역을 맡은 배우 강발빈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관객분들 만날 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로 관객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긴장 꽉 차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꽉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철 역할의 배우 이현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제 개봉했는데 아직은 이틀 차니까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저희 앞으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만 할 수 있게 부탁드려요. 열심히 좋은 영화 만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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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두시 말고 각종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분의 아시는 각종 SNS에 많이 올려주셔서 이 영화 함께 공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휴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배우분들께서 직접 사인하신 엽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정말 안내해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